사람 좀 패본 사람. 손 들어주세요. 역할에서요? 네, 역할에서. 역할에서. 역할에서 사람 패본 사람. 다. 이분들 배우만 아니면 다 무기 진영이네. 그런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때리는 게. 때리는 게 더 힘들어. 진짜 너무 힘들어. 맞았으면 좋겠어. 그래서 때리는 게 더 힘들어. 진짜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이거 티 안 나게 한 번에 가야 된다. 한 번에 가자 그러잖아 또. 실제로 때려야 되는 거. 실제로 때려야 되잖아. 그렇지. 그러면 이게 빗나가면 안 되잖아. 한 번에 또 오케이 해야 돼. 한 번에 오케이 해야 돼. 그러니까 그것도 몇 대 때려야 돼요. 그러면. 폭력을 쏴야 되나요? 아니 그럼. 쓰지 말까요? 야 진짜 그거 그냥.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가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. 그런데 미안하지. 미안하지. 끝나고. 그럼 미안하면 또 저녁에. 또. 고기 먹고 이렇게. 미안하다. 그런데. 아 그게 제일 힘들어요. 제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할 때. 일하는 거 할 때. 이제 징역 안에서. 이게 이제 걷는데. 진짜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. 그런데 내가. 때리는 걸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렇지. 어려워. 얼굴은 딱 때리기 전에 때리는 거는 이제. 실제로 때려야 되는데. 때리는 건데. 때리면서. 약간. 약하게 때리려. 앞에 때리려. 이렇게 때리려. 원래 이렇게 했는데. 때리면서 하다가. 이렇게 때리니까. 한 7번 엔진을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감독님이 말씀하시니. 야 그럼 그렇게 생기지 말던가. 야 그럼 그렇게 생기지 말던가. 야 그럼 그렇게 생기지 말던가. 농담으로. 감독님 딸이를 웃겨준다고.